이기드라 가서 그분도 시험문제 출제를 해서 시험문제 누구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문제 낼 때도 저희들은 예비문제잖아요 그 협의관에서 조금 내가 내가 안 가르쳤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빼자 그래서 예비문제를 한 두개씩 더 출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오류에 대해서 끝 빠지지마 다 잘랐는 거에요 빠지는 거에요 그런데 이해가 이렇게 졌어 마음은 못해 대란만 돼야지 그런 것이 심한 마음속에 심한 우울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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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